레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은 요거 카메라 끄고 해보려고 해요 네 오늘 할 게임은 바로 마인크래프트인데 어... 하이픽셀 써보러 와봤습니다 어... 이게 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도록 하죠 일단... 음... 로블록스에서도 한창 인기있던 바로 그 게임을 한번 와볼건데 바로 배드워즈입니다 워드워드도 있긴 한데 오늘은 배드워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... 우리가 알던거는 뭐 스쿼드였죠? 4대4대4대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로블록스에서는 뭐라 해야될까? 스쿼드라죠? 그래서 요게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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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는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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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런 순으로 있네요 탭게 누르면 화면 볼 수 있고 얘가... 아... 초보긴 한데... 그래도 로블록스에서는 봤으니까 요작권만 좀 익히면 할 수는 있거든요 요게가 에메랄드고 요게가 다이아몬드네 오케이 애들 다 왔죠? 아닌가? 아... 한명 와야되구나 한팀은 세명이서 한다는건데 9 8 7 6 5 오 왔다 왔다 애들 다왔어요? 가보도록 하죠 어디야? 어 여기있다 클릭? 뭘 클릭하는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뭔데? 박코인 들러왔다 음... 일단 보자 봅시다 라이트 클릭하면은 요거 아하 이렇게 볼 수 있네 요거는 일단 요거 사고 요거 삽시다 아비야 두개나 있네 일단 요렇게 요거 늘 수 있나? 어 늘 수 있다 아무거나 넣어봐야지 일단은 방어를 해봅시다 일단은 방어를 해봅시다 아 요런거는 그 로블록스처럼 그냥 안올려지고 시프트를 눌러줘야 올려드더라구요 오케이 일단은 일단 저는 방어하고 이제 다이아몬드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느리게 갈 수 밖에 없는게 시프트 떼면 죽는데 시프트 떼면 죽는데 다 왔니? 집도 한참 멀었네 여기에는 고인물이 너무 많아 아 아니 고인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옛날에는 되게 많았던 걸로 아는데 이젠 좀 감소했다 들었더라는데 일단은 다이아까지는 이었어요 이 정도로 팀 맞고 있네 일단은 더 고수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더 고수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팀 업그레이드 어? 요거 봤는데 소드 소록테스트 바이언 그리고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내꺼 철검없다? 뭐야 돌검으로 변했네 약간 철검이었는데 약간 철검이었는데 저는 지금 사슬갑옷하고 그거죠 돌검 안 매껴져요 안 매껴져요 자 일단은 가봅시다 우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요거 양털 빨리 뽑는 거 별로 오 밀치기 막대가 있네 이거는 이런 거고 아 올릴 수 있는 것도 있잖아 이러면은 나는 그냥 아 일단은 어? 뭐야 잠시만 뭐라고? 뭐라고? 우리 팀이 분리팀에 의해서 뽀사 없다 라는 건데 망했네요 같이 죽었어 이거는 유령이 된 건데 날 수 있나? 날 수 있다 먹을 수는 없고 텔레포트 뭐야 얘는 죽었잖아 그러면 얘는 아하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거는 관전이고 라이트 스틱 스피드 올릴 수도 있고 오 그 다음에 이거는 어? 설치 가능한 거야? 이거는 뭐죠? 어... 이거는 플레이 어게인 다시 할 수 있는 건데요? 아닌데? 나가봐 나가봐 스넥 그냥 나가자 귀찮 아 일단은 초반에는 아주 시원하게 죽었습니다 다시 가봐야겠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알았으니까 가보도록 하죠 아니 한판 했는데 왜 7분이 걸렸냐? 아 잠깐만 여기에서 설정에서 비디오 설정 입자 그리고 이거를 밝기를 밝게 이렇게 하면 드나와 보이지 사실은 저는 마크초보입니다 일단 이걸 통해서 이게 뭐가 있는데 때려보죠 어? 그.. 그게 있었는데 여기는 없네 내 나라 여기서 팀 있나? 어하 이런 것도 있거든 자 봅시다 해서 요걸로 요것 좀 사고 요것도 사고 요것도 사고 요것도 사고 요것도 한번 사볼까? 올리고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거 있으면은 다 올릴 게 낫겠지? 근데 인컴트 안 되어 있으니까 됐고 안 되어 있으니까 됐고 엑사 이거 왼쪽 화면은 이렇게 막을 수가 있네 한번 막고 한 번 막고 오케이 막아보자 나는 방어를 해야겠어 다른 거는 잘 몰라서 킬 했다는 것도 나고 재밌네요 배드워즈 익스플레이션 아 타임 여기에 몇 번 아 이거는 공장 업그레이네 아이언 요거 보면은 요거는 공격력 요거는 방어력 요거는 부시는거 요거는 뭐라 해야되지 공장 업그레이네 요거는 뭐 킬 후 일단 요 4개는 우리가 알던 배드워즈에 있던 그런거고 나머지는 뭐가 이렇게 많아 일단 먹어보자 12개 될 때까지 한번 먹어봐야겠어 으 금 나와라 금 나와라 안나오냐 그 마지막 한 개요는 있으면 끝인데 저는 여기서 방어는 하고 있을게요 요 여기에서는 투명 물약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더라구요 히엔디는 몰드 밖에 못사잖아 엔더스톤으로 다 살자 요걸로 다 사서 다 막아버리기 그나마 단단하겠지 오케 누군가가 그린팀을 부셔버렸네요 그걸로 통해 그린팀은 한번 조금 못살아나는 로블록스 베드에서 저 로블록스 베드 워즈에서도 본 그거 일단 끊고 가보도록 하죠 바이바이 네 네 네 감사합니다.